무슨 확신으로 사람 의심해 아버지가 시켰냐? 내가 판단하고 내가 조사해 정 회장이죠? 조드론을 건드리지 말아야 될 걸 건드렸어 대화그룹의 참여형 주식을 많이도 가지고 계시더군요 이 소재를 찾아야 합니다 현장 근처에 가면 환기구가 있을 거야 거기로 현장에 닿을 수 있는지 가서 확인을 해줘 전 더 이상 아버지 때 따를 수 없습니다 조치기! 조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환기구가 이 거예요 파괴력이 어떤 건지 곧 보여드리죠 파괴력이 어떤 건지 곧 보여드리죠?